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사람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우리가 되게 있는데 어떤 직책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은 대략 이렇게 행동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이 있죠. 특히 이제 나이가 좀 제법 든 사람들의 은행이 한두 번 정도가 아니고 계속해서 일탈적인 그런 은행을 보일 때 사람들은 이런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저렇게 계속해서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게 될까 6월 12일 날 수요일 날 오전 11시에는 광복회관 앞에서 특별한 시위 겸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그런 기자회견을 개최하신 분들의 주요 공격 대상은 광복회장을 맡고 있는 김원웅 씨에 관한 부분입니다. 김원웅 광복회장의 부모인 김근수 씨와 전월선 씨에 관한 기자회견입니다. 그런데 기자회견 뒷면에는 상당히 이색적인 그런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그 현수막 내용이 이렇습니다. 김원웅 광복회장이 제시한 문건 인터뷰의 자료와 광복군의 역사기록 사료를 기반으로 고정한 날 김원웅의 날조 딱지훈장 고발 기자회견 주최축은 한국광복군 제2지대 후손모임 회장 상당히 공세적인 그런 현수막을 뒤로 두고 기자회견을 개최한 그런 인물들이 주로 이제 광복군 제2지대 후손모임들입니다. 그동안 김원웅 광복회장의 부모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 초 공병호 tv에서도 제야사학자를 모시고 인터뷰를 가지는데 인터뷰 자리에서뿐만 아니고 인터뷰가 끝난 후에 그런 담소 자리에서도 바로 김원웅 광복회장의 어머니의 그런 광복유공자에 대한 그런 시비 문제를 거론하는 그런 제야사학자가 있었습니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1944년 77세입니다. 아마 광복회를 이분이 맡고 난 이후에 이렇게 광복회가 시끄러웠던 적이 지금까지 있겠나라는 싶을 정도로 늘 이렇게 지나치게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그런 문제성 발언 때문에 정말 싫어하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김원웅 광복회장 모친의 독립운동 활동의 진위에 대한 분분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그런 진위에 대한 논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올해 1월 달에 보훈처는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김원웅 광복회장 본인 요청으로 독립유공자 공적검정위원회가 개최됐는데 여기에서 독립유공자인 김원웅 광복회장 부모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고 서훈 자격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훈처가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김원웅 회장의 모친에 관한 그런 문제들이 언론지상뿐만 아니고 전문가들에서 반박 의견 그런 부분들이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보훈처가 이럴 입장을 제쳐두고 진위 여부를 엄격하게 가리기 위해서 나서기로 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훈처가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조사에 착수하게 된 배경에는 김원웅 광복회장의 어머니가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독립유공자에 등록했다는 그런 의혹이 한두 건이 아니고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마침내 보훈처가 입장을 선회해서 정밀 조사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훈처의 한 관계자는 6월 17일 날 항중앙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언론이 김원웅 회장 모친의 독립운동과 관련해서 새로운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료를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광복회 개혁모인인 광계모 그리고 광복회 제2지대 후손놈인 장안에는 지난 6월 15일 날 김원웅 회장의 어머니인 전월순 씨가 독립유공자 전월순 씨와 전혀 다른 인물이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광계모 관계자는 김원웅 회장의 어머니인 전월순 씨는 독립운동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도 주장해서 상당히 그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독립운동을 한 인물로 알려진 전월순 씨는 1921년부터 1953년까지 생존했던 인물로서 김원웅 회장의 어머니인 전월순 씨 1923년생으로 2009년까지 생존했던 분의 언니가 바로 전월순 씨라는 것이죠. 김원웅 회장의 어머니는 전월순 씨고 그러니까 실제로 독립운동을 했다고 알려진 그런 전월순 씨는 상주에서 확인한 제적부에는 김원웅 회장의 어머니의 언니 두 살 위의 언니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1990년도 독립유공자를 신청할 당시에 김원웅 회장의 어머니는 전월순이 자신의 본명이고 그러나 전월순이란 그런 다른 이름으로 광복군 활동을 했다. 이렇게 자신의 행적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본명은 전월순인데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가명으로 전월순이란 그런 이름을 빌려서 사용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공적을 인정받아 1990년도에 전월순 씨는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독립운동을 한 전월순 씨는 16세던 1939년도에 중국으로 건너가서 조선의용대 부녀복무단에 입대해서 일본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대원을 모집한 그런 공적을 인정받았습니다. 보훈처는 상주에서 현장조사를 벌이는 한편 1990년 서훈 당시에 관계서류를 다시 정밀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복회 개혁보임인 관계무척은 전월순 씨가 은의 이름을 빌렸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전월순 씨가 생존과 사후까지 10억 원으로 추상되는 그런 보상금을 부당하게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국고에 기속돼야 되고 만일 김은웅 회장은 그동안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받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관계무척은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관계무위의 이원석 씨는 이렇게 답합니다. 친언니 이름으로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김은웅 회장의 아버지인 김건수 씨 1912년부터 1992년도에까지 생존했던 독립유공자의 제적부를 떼어보면 모든 사실이 맹맹백백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밝혀오겠습니다. 앞서서 김은웅 회장은 광복회 개혁모임인 관계무위의 의혹 제시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요청받았지만 일제의 입장 표명이 없었습니다. 다만 광복회 관계자는 김은웅 회장의 입장을 두둔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은웅 회장은 어머니인 전월순 씨가 친언니인 전월순 씨의 이름을 가명으로 사용해서 독립운동을 했다는 입장을 견제하고 있다. 김은웅 회장은 2019년 6월부터 광복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편향성이 지나치게 강한 누구든지 눈소를 지푸릴 정도의 그런 언행 때문에 광복회의 분란은 물론이고 뜻 있는 사람들의 많은 공분을 만들어내온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이번 기회에 가짜 독립운동가 문제가 말끔하게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통 세상이 가짜와 거짓 세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짜, 거짓을 하는 것을 두고 그럴 수 있으리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독립행적을 가짜로 만들었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국민들로부터 용서받기 힘든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보훈처가 이번 기회에 적당히 넘어가지 말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철저한 그런 조사를 통해 가지고 진위 여부를 낱낱이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보훈처의 위상은 물론이고 또 광복운동에 매진했던 그런 선열들의 그런 맹해를 더럽히지 않는 일이다 라는 점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